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 다리? 너무 쉽다 다리? 다리? 어이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너만 보면 잔쓸해 난 척척하게 돼 아무렇지 않은 척 잊어도 안 삐진 척 네 앞에서 나도 몰래 난 척척척하게 돼 반기를 해도 내가 먹는 건 눈치밥 손잡으려 해도 넌 내 미로리발 이쁘면 다냐 그래 다겠지 안 몰라 나 진짜 삐졌 니가 삐졌냐고 묻지마 오마이갓 속탄다 제발 누가 좀 불러줘 소방관 미안 내 주제에 너무 말이 많아 근데 역시 난 아무렇지 않지 않아